말씀드리다가 발음이 좀 꼬였었는데요.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 역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대 투증권 한대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좀 모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옐런 의장의 발언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내에는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흑폭풍이 계속 6개월째 증시에 불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주말이었죠. 상공해수 연설을 통해서 옐런 의장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또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미국 경제가 개선이 계속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옐런 의장의 발표 이후 미국과 유럽 주가 급락했고요. 그 다음 달러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여전히 물가 수준이 낮다는 점을 통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6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현재 미국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최근 1분기에 부진했던 수출과 투자 쪽에서 다시 일정 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오는 9월에 있을 FOMC에서 또 한번 연내 금리 인상 그런 이슈가 또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좀 잘 나와줘야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도 가능해질 건데 당장 이제 미국의 GDP도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결 지어서 요즘에 지표랑 괴리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시 30분이 되겠는데요. 미국 1Q GDP 예비치가 또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전분기 대비 약 0.9% 감소를 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였던 0.2% 상승을 크게 하여야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1Q GDP가 좀 낮게 나타났다는 점과 아무래도 이런 계절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낮게 나타났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오늘 밤 GDP 발표에 좀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GDP가 시장 컨센서스처럼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연내 금리 인상은 좀 지연될 것이라는 모습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안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둔화복이 클수록 아무래도 2분기에 있을 상대적인 기재 효과 때문에 2분기에 좀 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경기 개선에 대한 우려가 또 한 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게 잘 나와도 고민이고 못 나와도 고민이고 더 못 나와도 고민이 애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기도 한데요. 국내 시장도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0원대도 현재 넘어선 상황인데 과연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외환시장에서도 지난 이제 이번 주였죠. 1,100원이 돌파를 하면서 달러 강세가 또 한 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20위에서도 이제 추가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 독일 이제 분트 텐트럼이라고 이제 금리 발작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이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OJ에서도 자산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최근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외환시장 모습을 보면 지난 2013년과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화두인 것처럼 당시 2013년에는 테이퍼링이 금융시장의 큰 화두였었습니다. 이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버넨키가 이제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제 발언을 통해서 3분기의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이제 또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제 4분기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버넨키 의장의 발언들이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달러가 약세 전환을 한 경험을 저희는 이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그때와는 다르게 현재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연준 의원들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이제 그 당시보다는 이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기조는 이제 이어지면서 올 3분기 1,150원에서 1,160원까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1,150원에서 1,160원까지는 아직 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시장 봤으니까 국내 시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웃으실 것 같아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언제는 그리스 우려였다가 오늘 아침에는 다시 안도였다가 내일은 또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이와 비슷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시장이 그냥 떨어질 이유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등할 이유를 억지로 찾고 있는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리 주식시장 어쨌거나 최근에는 좀 하락세였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뭐 최근 이제 국내 주식시장 보면 참 악재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삼성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하단을 좀 많이 받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옐런 회장의 발언 그리고 아마 올해 가장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그렉시트 이런 우려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이제 악재들만 좀 가득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스페인에서도 이제 총선이, 아니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긴축 반대를 주장했던 포데무사라는 정당의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에서도 이런 포데무사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까지 이제 같이 이제 더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BOE 보고서도 최근에 유출이 되면서 브렉시트 우려까지 하면서 최근에 이제 유럽발 이슈들이, 유럽발 리스크들이 시장에 많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러한 이제 유럽발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또 회자도 됐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그 유럽 그런 리스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한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국내외 경제 지표 등을 이제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럽발 이슈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실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국내 지표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 6월이 시작됩니다. 6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6월에는 참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 이제 6월 16일에 이제 FOMC도 있고요. 뭐 FOMC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이제 또 그리스 이제 그렉시 투자가 또 한 번 아마 부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GDP의 170%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그리스가 트로이카와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6월 말로 현재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한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좀 더 높아지면서 변동성을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리스 디폴트가 남유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주변국들에서 이제 금지 기사를 사내고 있습니다. 조성아 예정국들에서는 김지경 신호아 수학